쌀구야 식빵 굽고 있어? 식빵 2개만 구워주세요 토스트 먹고 싶어요 또 나타난거 좀 봐 바람이는 동영상 찍을 때 있잖아요 아유 이렇게 나타나요 어디있나? 이놈이 자식이 그냥 이놈이 자식 얼굴을 보여야지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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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도 왔어요 별이 좋다고 저거 장난치고 저러는 거 좀 봐 저의 태양이 하고 저 봉이가요 같은 중국독 출신이에요 우리 젓소 오빠 이 젓소 오빠는 얼마나 얼마나 순한지 말도 못해요 이렇게 애를 갖다가 기도 컷팅 해가지고 밖에다가 버렸어요 우리 젓소는 왕자 왕자야 아유 이 왕자가 이 왕자가 눈깨비 낀거 봐 이 왕자야 아유 왕자가 아니구나 까비 까비야 까비 눈깨비가 꼈어 응 이놈이 자식은 그냥 지 찍으라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이놈이 자식이 이놈이 자식이 그냥 아유 우주 우주 오빠 우주 오빠 우주 오빠 우주야 내가 문 열어놨더니 추웠니? 응? 추웠어? 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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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찬이 엄마 찬이 우리 찬이는 내가 없으면 여기 딱 앉아있어요 내가 이제 나오라고 하면 나와요 나와 찬이야 찬이야 빨리 나와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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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이 나왔어요 이렇게 엄마 뜨끈한 키고 이래요 이렇게 우리 찬이가 엄마가 있어야지 이렇게 나오고 어? 아유 아유 이놈이 자식 이놈이 자식들아 응? 응? 우주 우주노 우주노 치스로 듬직하게 저러고 있는지 응? 줄을 서서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줄 서가지고 밤만 아유 아유 제가요 애들하고 이래 있으면 많이 웃어요 그래서 많이 웃는거 좀 이해 바랍니다 비니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있잖아요 밖이나 갔다 들어왔는데 세상에 싱크대 문을 다 열어서 그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오줌도 싸고 그냥 막 그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혼내줬더니 아유 나한테 금방 와가지고 그냥 부비부비부비 하고 난리버거지였어요 난리버거지 앵두야, 너는 너무 간식을 많이 먹을라 그래. 우리 커피가 눈 떠야지 이쁜데 커피야. 커피야, 아유 맨날 잠만 잔어. 이러고 잔대요. 내일 또 봐요. 안녕 야옹.